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포머스 박상진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때 같이 정상을 달렸던 동료인 최병훈 DRX단장과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이제 LCK 내에서 상대로 만나게 됩니다. 기분이 남다를 듯한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동료들은 언제든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들도 많지만 그거는 혼자 있을 때고 이렇게 지금은 담원기아 감독을 맡고 있어서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원기아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